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퍼퍼 투데이즈무드 써니 언박싱 해볼게요. 이 영상은 헤이원의 협찬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또 광고를 받았어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재미있는 영상으로 오늘도 보답할 수 있도록 할게요. 퍼퍼는 옷장에서 깨어난 양모 인형이에요. 퍼퍼 세계관에 따르면 강렬한 감정으로 만들어진 인형들은 창조자의 기억과 영혼을 일부 물려받는다고 해요. 이 이야기만으로도 핸드메이드 인형을 만드는 저한테 의미가 굉장히 큰데 심지어 이 친구가 일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기 위해 펜을 들고 일기를 쓰는 저 같은 일상의 행복 콜렉터더라고요. 그리고 퍼퍼는 말을 못하는 대신 이 머리카락으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해요. 일러스트도 너무너무 예뻐서 진짜 이 시리즈는 역대급으로 제 취향저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짜잔! 패키지도 너무너무 예쁘죠? 뭔가 다락방 가면서? 이런 조금조금만한 패턴들도 너무 귀엽고요. 조그마한 장식들까지 벌써 마음이 촉촉해지는 느낌? 창자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한 뼘 정도 되고 거의 얼굴만한? 얼굴보다는 작네요. 라인업은 이렇게 있는데요. 다 너무 예쁘죠? 쿠지 베스트를 골라보자면 리본도 하고 있고 하얀 강아지랑 함께하고 있는 외긴 강아지 이 친구가 제일 저한테 베스트고요. 워스트라고 하면 제가 무당벌레를 약간 무서워해가지고 무당벌레를 데리고 있는 이 친구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친구 피규어를 뽑아서 이 친구와 무당벌레의 관계를 보면서 저와 무당벌레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만한 기대도 걸어봅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도 시크릿이 정말정말 예쁘더라고요. 시크릿도 너무 뽑아보고 싶어요. 제가 또 헤이원 랜덤에서는 금손이지 않습니까? 한번 도전해볼게요. 너무 예뻐요. 만화 속에 나오는 빵집 봉투 같은?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실물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실물 크기도 꽤 큼지막하고 이렇게 뒤에 보세요. 이 꽃 디테일이랑 그냥 리본 날리는 디테일이랑 머리카락도 너무 귀엽죠? 양모 머리카락 묶은 머리카락도 밑에서 보면은 꽃 모양이고 헤이원에서 발매되는 피규어니까 당연히 촉감이나 도색 완벽할 거라 생각은 했는데 더더욱 멋져진 디테일로 아주 사람을 홀려버리는데요? 제가 또 역동적인 피규어 좋아하잖아요. 퍼퍼는 가만히 서있지만 이 리본으로 역동적인 모습을 더해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포토카드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벽에다 붙여서 장식으로 꾸며도 될 듯한? 써니 스프링 편지 친구였습니다. 다음 친구 하나, 둘, 셋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그 친구가 나왔어요. 실제로 이렇게 띠용띠용 할 수 있네요. 몽젤리 너무 사랑스럽고요. 퍼퍼 치마 이렇게 흩날리는 모습 발도 한쪽은 이렇게 펴고 한쪽은 접고 리본도 세트로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귀엽고요. 옷도 자세히 보시면 그라데이션 색감으로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귀엽죠? 사이즈가 큰 편인데도 너무너무 뽀짝하게 느껴지는 게 귀여운 디테일들이 엄청 신경 써서 구석구석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알차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웨깅 강아지 키덜트이자 멍멍이 러버로서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친구예요. 당! 제가 아까 조금 걱정했던 무당벌레 친구인데요. 얘는 피부뿐만 아니라 옷까지 다 무광이어가지고 또 색다른 이미지가 있네요. 이 모자 도색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진짜 손때 묻은 가죽 느낌? 모자 디자인도 클래식하니 너무 예쁘고 이렇게 자켓하고 앞머리가 펄럭이는 역동적인 포인트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까지 신발끈도 한쪽은 풀려있어요. 이런 디테일 뭐예요? 숨은 그림 삭기하는 기분이에요. 다켓 밑에 주머니 자리까지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곤충들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얘를 보니까 어릴 적 제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 뭔가 무당벌레와 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무당벌레를 왜 싫어하는 거야? 라는 표정인 것 같기도 하죠. 어릴 적 곤충 채집의 추억을 떠올려본 무당벌레 잡기예요. 무당벌레 예뻐하는 연습하기. 다음 하나 둘 셋 어머 요정 그 자첸데요? 바람이 밑에서 휑 불었는지 치맛자락이랑 양갈래 머리가 날리고 있네요. 얘를 보는 것만으로도 싱그러운 바람이 느껴진달까 속바지에 네이클로버 무늬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너무나 섬세하게 들어가니 프릴 밑단 좀 보세요. 리본 위에 네이클로버도 달려있고 손에도 네이클로버를 두 개나 들고 있어요. 양말에도 있고 양말은 심지어 짝짝이에요. 너무 귀여워. 네이클로버 모티브는 꾸준히 인기가 있잖아요. 네이클로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클로버 찾기 친구 너무너무 위시일 것 같아요. 이 옷도 네이클로버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든 거네요. 진짜 예쁘다. 클로버 찾기 친구 반고여가지고 저의 이 찐텐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까 봐 걱정될 정도로 너무 예쁜 친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친구 셋 얘도 너무 귀엽죠? 이 두건 좀 봐요. 두건으로 삐져나오니 잔머리도 너무 귀엽고 요렇게 거위 장식이 있는데요. 신발도 거위 발 같은 신발을 신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피규어에서 주황색이 이쁘게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예쁘게 잘 뽑힌 주황색이라서 더 마음에 들고요. 두건이 접힌 자연스러운 이 주름들 거위의 질감 퍼퍼의 귀여운 표정과 거위의 귀여운 속눈썹까지 트리쿠스 액션 퍼퍼였습니다. 다음 친구 셋 얘는 진짜 도모아 삽화 그 자체다. 아 그죠 이 풍성한 머리숱하며 곰돌이랑 세트로 같이 머리에 꽃을 달고 있고요. 이런 작은 똑딱빈하고 치마에 달린 주머니는 마치 사탕바구니처럼 생겼어요. 와 이 프릴 좀 보세요. 이번 시리즈는 진짜 곳곳의 디테일을 찾는 재미가 너무 쏠쏠한데요? 요 친구 머리 색깔도 너무 예쁜 주황색으로 잘 나왔죠? 요 앞니도 너무 귀엽고 굿나잇베어 퍼퍼 다음 친구 셋 이렇게 집단 위에 앉아있는 퍼퍼인데요. 양 같은 장식의 헤드드레스를 쓰고 있는 양 다이어리 친구예요. 갑자기 떠오르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저도 상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요 친구 더 정이 가는데요. 착장도 클래식하게 너무 예쁘고 와 여기 디테일 눈치 채셨어요 여러분? 양털이 뭉쳐있는 듯한 이런 모습까지 신발도 양의 발 같아요. 제가 헤이번의 피규어들을 좋아하는 게 이렇게 상상할 여지를 많이 줘가지고 좋아하는데 이번 친구들은 어떤 에너지를 가진 인형이라는 점까지 너무너무 제 취접니다. 양 다이어리 퍼퍼였어요. 다음 친구 이제 안 나온 친구가 피크닉바, 스윗드림돌, 그리고 시크릿인데요. 이 두 친구 다 달다구리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달콤한 것과 귀여운 것의 조합도 제가 못 참잖아요. 시크릿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이 달다구리 친구들을 모두 가지고 싶은 욕심까지 들어버립니다. 둘, 셋 스윗드림돌이에요. 아 달다구리는 아니고 단추 같은데요. 그래도 초콜릿처럼 보이지 않나요? 제가 좋아하는 민트, 초코 조합 손에 들고 있는 인형도 너무 귀엽고요. 이 귀여움을 여기에만 담기는 아쉽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보닛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머리카락 쇽쇽 되는 요 모양도 너무 귀엽고 와 이번에 프릴 디테일 진짜 너무 멋진데요? 리본이 살짝 날리는 요런 역동적인 디테일까지 퍼퍼 시리즈 친구들 모두 목 부분이 움직이거든요. 요 친구는 요 포즈 때문에 더욱 이렇게 움직여주면 너무 귀엽죠? 와 색감하고 조형하고 이번에 정말 흠잡을 데 없이 너무 예뻐요. 스윗드림돌 퍼퍼 마지막 친구입니다. 피크닉바랑 시크릿 중에 나올 거예요. 뭐가 나와도 좋지만 역시 시크릿을 뽑고 싶은 게 도파민, 줌마로서의 본능인 것 같고요. 지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오 피크닉바가 나왔습니다. 피크닉 바구니 위에 앉아있는데요. 이 피크닉 바구니 밖으로 나온 요 매트 좀 보세요. 덕후가 뭘 좋아하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빵을 들고 있는데요. 피크닉 나와서 먹는 빵도 꿀맛이잖아요? 머리에는 나비 친구가 날아와가지고 요렇게 앉아있고 이 바구니 모양이 바닥까지 들어가 있고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는 요 프릴 디테일, 주름 디테일 이렇게 공들인 피규어들한테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피크닉 바 퍼퍼였어요. 네, 요렇게 헤이원의 퍼퍼, 투데이즈 무드, 써니 시리즈 언박싱 다 해봤어요. 이 친구들 덕분에 저의 오늘 하루의 무드도 굉장히 써니할 것 같은 다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들의 최애가 모두 다를 듯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의 최애가 저는 정말 궁금해서요. 혹시 시간 되신다면 댓글에 어떤 친구가 가장 최애인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같이 랜선 덕질 하자고요. 스윗 드림 놀 퍼퍼, 웨깅 강아지 퍼퍼, 굿나잇 베어 퍼퍼, 무당벌레 잡기 퍼퍼, 피크닉 바 퍼퍼, 클로버 찾기 퍼퍼, 써니 스프링 편지 퍼퍼, 양 다이어리 퍼퍼, 트릭구스 액션 퍼퍼.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광고도 받는 감사한 경험하고 있다는 거 항상 잊지 않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